현재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공산경제체제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수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 제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적인 불을 낳는다는 애덤 스미스의 말처럼 이익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덕분에 특별한 아이디어나 재능이 있지만 투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회사들도 회사의 지분을 투자자에게 팔아서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생태계가 국가를 먹여살리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만들어내게 되었죠. 주식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지분수만큼 나눠서 회사의 경영권과 수익을 지분만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구조인데요. 단순화해서 설명하자면 회사의 지분을 100개로 분할했고 가치가 100일 때 주식 1개당 가치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지분 투자는 매우 유용해서 현재는 건물을 살 돈이 없어도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리츠 같은 상품이 유행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지분을 투자해서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식은 자산의 가치가 존재하고 수익이 나오는 모든 상품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역시나 저작권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어떤 노래가 플레이되거나 공연, 방송 등에서 사용되게 되면 원 저작자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게 됩니다. 노래가 리메이크 되거나 역주행 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수익의 권리는 원작자에게 있고 원작자는 엄청나게 상승한 수익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를 대중들과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에이 근데 저작권은 사고 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알려면 저작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저작권은 크게 인격권, 재산권, 인접권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들이 보통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념은 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인격권은 자기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의미하고 노래 음원의 경우 원 저작자인 아티스트가 보유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재산권은 이 저작권을 통해 공연이나 방송 등의 활동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접권인 것입니다. 재산권이나 인접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 음원 판매 수익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결국 저작권의 인격권의 보호 덕분에 원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도 재산권을 통해 저작권의 공연, 방송 등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재산권과 인접권을 보유한 저작권자가 이것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할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의 지분을 공동으로 구입해서 소유하고 그 지분만큼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은 대체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저작권을 거래해주는 사이트가 바로 뮤지코인이라는 사이트인데 링크는 아래 영상 설명에 첨부드리겠습니다. 뮤지코인은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공유 플랫폼으로 한마디로 주식시장의 증권사 같은 거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주식 거래와 비슷한데 우리는 뮤지코인을 통해서 투자자 간의 저작권을 사고 팔 수 있고 저작권을 보유해서 매 월마다 주식 배당금처럼 수익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상장되는 음원 저작권을 경매를 통해 입찰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공개 상장 IPO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작권을 1년 보유했을 때의 저작권료 수익률은 2008년 기준 평균 약 12.4%이고 유저 간 거래에 따른 판매 수익률은 평균 약 16.9%라고 하니 주식에서 웬만한 배당주 저리가라 할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작 재산권은 원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인접권은 발매일로부터 70년까지 저작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음악 저작권을 사기만 하면 리스크 없이 저작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마법같은 상품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음... 뮤지코인 묻고 더블로가? 그런데 이 상품에 리스크가 있지 않을지 저처럼 의심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뮤지코인 담당자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걱정은 음원 저작권을 샀는데 뮤지코인이란 사이트가 사라지거나 망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전혀 다릅니다. 뮤지코인은 거래소의 역할만 할 뿐 실제로 저작권을 구매하게 됐을 경우에 한국저작권협회로부터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키움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했는데 키움증권이 망한다고 해도 내 주식이 사라지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니 1년에 수익률이 저렇게 높으면 원 저작자는 대체 왜 저작권을 파는 거야?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식시장과 동일한데 제가 투자금 대비 1년에 연 20% 수익률이 나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지식보관소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1억밖에 없다면 그냥 1억만 투자하고 연 2천만원 수익을 받고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회사의 지분을 팔아서라도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2천만원을 2억으로 만드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익의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주들한테 나눠주고 경영권의 일부를 넘겨준다고 해도 이득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아티스트들도 저작권을 가지고 꾸준한 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작권을 공유해서 생기는 자금으로 더욱 뛰어난 음악이 배출될 수 있는 환경조성은 물론 저작권의 가치가 올라가 결국은 전체 저작권료가 상승하고 이를 통해 다음 작품에 재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선순환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 지분을 굿즈로서 팬과 공유하는 아티스트들이 생겨나고 있고 팬들 동안 그런 아티스트에게 열광하면서 자연스럽게 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저작권을 공유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원 저작권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은 높아도 원금 해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곡이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노래는 나온 지 10년이 다 되어 가지만 매달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상당한 수익을 꾸준하게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 10년 동안도 마찬가지라면 10년 동안 원금보다 많은 저작권료를 얻을 수도 있고 수익이 꾸준하니 저작권 거래 가격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주식처럼 미래가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투자 상품 선정이 가장 중요하겠죠. 어디까지나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제가 뮤지코인 담당자와 1시간 정도 질문을 주고받아본 결과 모든 투자 상품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인 투자했을 때 자본가치의 상승하락 리스크 외에 특별히 큰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추가로 뮤지코인은 일정 기간 동안 탑 100위 안에 링크되었던 곡이나 방송국이나 노래방 등에서 자주 나오게 되는 곡을 위주로 리스트를 구성해서 옥션을 진행하기 때문에 음원 수익의 발생처들에서 꾸준히 수익이 발생되는 위주의 곡들로 선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그리고 또 큰 리스크 없는 상품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뮤지코인에서는 홈페이지 내 수익률 등을 개인적으로 예측해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근 12월 저작권료 데이터부터 과거 5개년 저작권료 그래프와 발생매체 등 자세한 투자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뮤지코인에서 제공한 그래프의 자료를 잘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우려사항이 있다면 뮤지코인 홈페이지에서 질문해보거나 댓글을 남겨드리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어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람은 주식시장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서 기업이 발전하는 좋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런 음원 저작권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돼서 투자자들도 이익을 얻고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발전하는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